오늘의 마지막 요리는 뭡니까? 공개됩니다. 기대. 뭡니까? 뭐예요? 분식의 시작도 끝도 전 떡볶이라고 생각합니다. 떡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떡볶이. 떡볶이를 뺀 분식은 떡볶이로 갑니다. 재료의 맛을 살린 떡볶이를. 재료의 맛을 살린. 재료의 맛을 살린. 재료는 뭐 간단해요. 떡. 당연히 밀떡이죠. 파 있으면 좋고. 고추장 넣을 거고요. 마늘 넣을 거예요. 간장. 설탕. 우리가 시켜볼 떡인 떡볶이의 양념이네요. 그냥 기본인데요? 기본. 저것만 때릴 게 없는데 지금까지. 그리고. 그리고. 뭐지 뭐지? 이거 뭐야? 지금 한참 단 무. 한참 단 무. 한참 단 무. 아니, 무를 그랬어. 무, 무. 무와 제철이죠. 무 요즘 엄청 달짝지근하고 시원하죠. 떡볶이의 무. 야, 무와 떡볶이. 떡볶이는 요즘 못된 맛이 되잖아요. 못된 떡볶이. 정말 세계적인 음식인데. 너무 강하고 못되고. 달고 맵고 이것만 강조되는 것 같아서. 먹어도 먹어도 물리지 않은 그런 떡볶이가 없을까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무의 맛이 지금 제일 좋을 때라서 저걸 살리면 좋겠다. 이름 와요? 무 떡볶이. 우리 조림 요리에 갈치조림이네. 무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 느낌이 들어간다. 무가 늘 말씀드리죠. 어디가 제일 맛있다? 그냥 먹기에는. 파란 부분. 그 무에서 나오는 단 맛은 좀 다르잖아요. 윗무가 달아요. 햇빛본 부분이. 이 물을 자를 건데요. 꼭 저렇게 쓰셔야 돼요. 이렇게 반대로 채를 쓸어서 자르면. 심이 무너져서 다 부서져요. 냉면칙 가면 위에 올려주는 무 있죠. 그런 느낌으로 자를 거예요. 똑같아. 이쁘다. 예쁘다 예쁘다. 어나무 슬라이스였다는. 어나무 슬라이스. 이렇게 보면 약간 기계로 쓰는 것 같죠? 그래야지 심이 살아있어서 무너지지 않아요. 안 그러면 다 부서져요. 키포인트네요. 후라이팬을. 뚜껑이 잘 맞는 후라이팬을 쓰세요. 뚜껑을 닫아서. 중간에 약간 약한 불을 찌듯이 익힐 거라서. 뚜껑을 장착 가능한 후라이팬을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없으면. 혼자 사는 집에 없으면. 쿠킹오일을 막아도 돼요. 근데 귀찮으니까. 가능하면 뚜껑이 되는 걸로. 물을 깔아요. 물을 깔아요. 물을 깔아요. 물을 깔아요. 깔고. 무는 소화도 잘 되고 참 몸에 좋아요. 수분도 많고. 이 정도만 만드세요. 이거 양을 불리면 되게 틀어져요. 소스 한번 만들게요. 쉬워요. 이것만 두 개 넣고 하나씩 넣을 거예요. 설탕을. 설탕. 고춧가루. 설탕. 그 다음에 고춧가루. 한 스푼. 깎아서. 벌써 맛있다. 벌써 맛있어. 그리고 간장. 하나. 고추장에. 담뿍 하나. 이렇게 넣고. 고추장 위에 올려주세요. 내가 졸여지면서 같이 잘 섞이게. 기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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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을요. 기름에 지지는 느낌으로 요리할 거예요. 약간의 수분과 기름. 물을 왜 안 넣어요? 물을 넣으면 안 돼요. 물을 넣으면 안 돼요? 무는. 무는 물과 익으면 100도로 100개 못 익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기름과 만나서 107, 160도 이상으로 익으면 15분이면 다행.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 대신 기름을 넣어라. 올리브를 해요? 식용유를 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기름만. 위에 또 깔아요? 이렇게 되면 무즙도 좀 더 내려올 것 같고. 무 볶기 괜찮다. 무 볶기. 이거 완전 아래 위로 그냥 무의 달달한 맛을. 그러면 요리는 다 한 거예요, 이제. 아, 끝난 거예요? 너무 간단한데. 요리는 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프라이팬을 달군 다음에 15분 정도 약불에서 찌듯이 뚜껑 덮고 익혀줄 거예요. 새우젓을 반 숟갈 넣으면 더 맛있어요. 아, 새우젓을. 여덟 번쯤 더 해봤는데. 새우젓 넣은 거 액젓 넣은 거 변형을 해봤어요, 최종 요리니까. 근데 새우젓 넣은 게 제일 시너지가 좋아요. 후라이팬이 한번 달아오르긴 해야 돼요. 됐어요. 이렇게 바글바글하면 달아오른 거죠. 약불로 줄일게요. 그리고 뚜껑은 닫습니다. 뚜껑을 닫아주는 것도 포인트인가요? 네, 닫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무에서 나온 수분과 고추그림이 만나가지고 기름에 튀기듯이 익혀요. 기름에 튀기듯이. 15분 기다릴게요. 저러면 15분이면 다 익어요.